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증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코스피가 좀 아쉽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한 0.99% 정도 빠져가지고 2834.29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개인들이 8,959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았는데 역시나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6,435억 정도 6,435억 정도를 팔았다 그럼 거의 뭐 냅다 던진 거예요 기관들은 계속 던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1.65% 빠져서 942.85, 942.85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3,792억 매수했고 외국인 3,194억, 기관 634억 매도 했는데 외국인이 3,194억을 풀메으로 때린 거죠 이렇듯 너무 좋지 않아요 계속 빠져가지고 하여튼 좀 아쉬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오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올랐네요 10등까지 보면은 한 0.25% 올랐고 쭉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4.8%나 급락을 했고 우선주 딱 1% 빠졌어요 네이버는 한 0.6% LG화학 0.29, SDI 0.58, 현대차 0.99, 카카오 0.54, 기아차 1.35% 빠졌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보니까 한 0.9% 빠졌네요 SK이노베이션 5.08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KB금융은 한 1.3% 정도 올랐네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웃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정도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다시 시총 1위로 갔고 반대로 에코프로BM이 이제 빠졌습니다 에코프로BM이 한 4.6% 빠져서 다시 2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1.15% 상승을 했고요 LNF 1.54% 하락을 했고 카카오게임즈는 0.5%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이렇듯 오늘 코스피 코스닥 흐름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답답했죠 답답해요 해외지수도 잠깐 볼까요 해외에도 보니까 일본 리케이지수도 보니까 0.9%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27,522.26으로 마감했고 상해종압도 0.9% 빠져서 3,522.57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은 0.05% 막판에 조금 올라가지고 24,965로 이제 마감을 했네요 보니까 시장 지표도 잠시 한번 보니까 미국 달러는 1,192.50 이에요 보니까 많이 올랐죠 아휴 참 보면은 참 재미없죠 여러분들 주가 많이 빠지고 하니까 다들 좀 많이 침울해 있어요 침울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난감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1년 1개월 만에 최저를 보였어요 코스피가 1년 1개월 만에 하여튼 2020년 12월 이후로 처음인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약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특히 뭐 미국과 러시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 관련 업종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의 그 즉각적인 대응 가능성이 크진 않아서 해외 주요 투자회사들은 한 2주 안에는 냉각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냉각기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AMD 마이크론 등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대 러시아 규제 강화로 일하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중단이 우려되니까 결국 치명타를 받은 거예요 치명타 섹터가 내가 볼 때는 한 1, 2 정도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몰빵을 하지 말라 몰빵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사는 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저점을 예측을 못합니다 저점 저점을 예측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시장의 흐름을 잘 맞춰 가지고 스무스하게 타고 흘러가야 합니다 스무스하게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삼성전자는 75,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18%에 빠졌고 900원 빠졌어요 900원 아침에 시가는 75,800원으로 갔는데 결국은 쭉 빠지다가 7만 4,700원까지 가더라고요 저점 그래서 오늘 75,000원 깨졌을 때 열심히 주어 담은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하셨는데 사람이라는 게 쉽게 선뜻 매스 버튼 누르기가 힘들어 매스 버튼 누르기가 힘들다 다시 또 약간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결국은 75,600원으로 이제 흐름을 마감을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80만 주 정도 팔았고 기관들이 200만 주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관 우리 개관 애들이 결국은 많이 팔았어 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주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팔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팔자 지금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기관들이 잽싸게 팔고 팔아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말한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약간 좀 힘들어지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점점점 8만 년자가 멀어진다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외인들을 보니까 이제 UBS가 19만 주 샀는데 오늘 보니까 JP애들이 38만 주 팔고 시티 38만 모건서울이 13만 주 팔았습니다 이렇게 새 외국 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던지더라고요 많이 이제 팔아 치운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사고팔고 하니까 항상 늘 그렇고 오늘 공매도는 한 45만 주 정도 거의 한 46만 주 가까이 나왔네요 45만 9,471주 하여튼 공매도 구절하게 한다 공매도 진짜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합니다 우선주는 어떻냐 우선주도 뭐 나름 나쁘지는 않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주도 많이 빨았죠 제가 보니까 딱 1% 정도 빠지겠다 1% 딱 1%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69,100원으로 종결을 했는데 아침에는 69,200원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에 보니까 68,6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쭉 빠지는 모습을 했습니다 69,000원 깨지면은 뭐 이거 뭐 자동 자동이지 뭐 여러분들 9주 3호 해야지 참 힘들죠 어? 자꾸자꾸 떨어지니까 이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 생각을 했어요 더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할 때도 샀어 그때 기회다 사고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에 봤을 때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갈팡질팡 할 때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는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하시고 자신감이 있으면 하시는데 자신감이 없으면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감 없을 때는 매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투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 그리고 기간들이 11,000주였는데 오늘은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없어 쭉쭉 빠지는 그런 모습에 좀 허덕였고 오늘 또 보니까 메릴린치가 한 10만 주 정도 골드만이 18,000 정도 매수했는데 팔은 애들이 많았어요 모건 서울 187,000 메릴린치 147,000 그리고 JP모건 12,000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메릴린치는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많이 팔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금요일은 끝났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됐어야 했는데 완전 물 탔습니다 물타는 금요일이 돼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씁쓸하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또 주가가 흘러갈 때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한번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사라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봐요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가지 그 부분은